과일아, 과일아. 나올 때가 됐지 않니? 벌레가 많지 않니? 뭐야? 어? 어? 뭐 있어? 대박. 대박.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멜로드 아니에요? 야, 이거. 이거 뭐예요? 잠깐만. 두리안 아니에요, 두리안? 이거? 잭푸른. 잭푸른? 과일이다. 와, 진짜 이게 엄청 크다. 진짜 많다. 와, 근데 약간 높이 있네. 여기 가까운 데도 있어요. 여기부터 따 봐요, 이거. 어, 여기도 있네. 아, 먹어도 되는 거야? 네, 네. 재환. 오케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타보고 싶었어. 하나만 따서. 오케이, 제가 이번에 가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번에 가겠습니다. 아까 형들이 고생하셨으니까. 오케이. 네. 어,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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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딜 가. 오케이, 제가 이번에 가겠습니다. 아까 형들이 고생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냥 나무 타는 모습. 아유, 검수. 검, 검수. 제가 태어나서 처음 타는 건데요. 조심하세요. 이거, 이거, 이거 자꾸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아, 잠시만요. 어, 괜찮은 거예요?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아. 어, 괜찮아?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 오케이. 일어나세요. 아, 잠시만요. 잡을 게 없어. 잠시만요, 잡을 게 없어. 어, 형 잡을 게 없어. 잡을 게 없다고? 네, 이렇게 한번 부러질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부러질 거 같다. 이쪽에, 이쪽에.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 이쪽, 이쪽, 이쪽. 아, 형. 그냥 일어나면 되지. 여기 잡아봐. 아, 일어나, 일어나. 여기 잡아. 아, 형. 그냥 일어나면 되지. 여기 잡아봐. 아, 형. 여기 잡아. 여길 잡아. 쳐빠질 것 같아. 일어나. 내릴게, 그러면. 여기도 일어나요? 아, 일어났겠죠. 아, 손님 앞으로 가세요. 잠시만요. 어, 우리 일어나면 되잖아. 어, 이렇게. 여기 잡고. 할 수 있겠지? 오빠 칼, 톱 이런 거 있어요? 어, 네. 손 대주면 되지. 원래대로 하면 내가 그냥 손으로 손으로 해도 돼. 야, 이거 안 나가도 되겠는데 잠깐만. 그래, 되는데. 그래, 되는데. 잠깐만. 한번 해봐야, 기대. 아, 형. 아, 여유가 안 돼요, 형들, 지금. 야, 이거 안 되는데. 잠깐만. 한번 해봐야. 올라가는 기대.